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토리 학습 여러분. 스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겨울방학 끝나고 학기 시작이 되면 3월 모의고사를 좀 보죠. 전국에 있는 고1, 2학생들이 3월 12일, 10일 목요일 날 학력평가를 봅니다. 이번에는 경기와 광주 지역이 제외가 됩니다. 매년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그래요. 3월 12일 날 모의고사를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3월 1년 평가 전후로 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어떠한 학습 방향을 설계를 해야 될지 몇 가지 정리를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전을 보시면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시험 범위를 좀 파악하셔야 되죠. 시험 범위 시험 범위가 고1과 고2로 나누는데 고1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전범위입니다. 중학교 전범위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고2는 고1 전범위입니다. 고1 전범위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상하라고 배웠던 그 과목이 있었지. 그치? 수학 상하 그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안타깝게도 두 학년이 치르는 시험 전부 다 여러분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험 범위와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3월 학력 평가는 좀 소홀히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학교 전범위와 고1 전범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3월 달 학력 평가 점수가 매우 매우 낮게 나오는데 우리가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겨울방학에 대한 학습 성취도 학습에 대한 성취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 고1 친구들은 고2 거 공부하고 고2 아이들은 고2 거를 공부하기 때문에 예비 고1 고2로 보면 지난 과정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대한 것이 얼마나 열심히 잘 이행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시험은 아니야. 그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학습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이해했고 잘 풀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1 친구들은 여러분이 시험을 본 적이 아직은 없죠. 예비 고1 친구들은 좀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일단 3월 학력 평가라고 하는 모의고사는 내신 시험에 포함이 안 돼요. 내신 성적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치르는 4월 말에 보는 시험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은 내신 시험의 성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내신 시험에 대한 그런 성적에 대한 부담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2 친구들은 아마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부를 안 합니다. 어쨌든 시험 범위는 그렇고 그러면 시험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겨울방학 때 학력 평가를 목표로 지난 과정 그러니까 중학교 전 범위와 그리고 고1 전 범위를 꾸준히 복습을 한 친구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2월 달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시험을 대비하자라고 하면 지금은 좀 유리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정교육 과정이 시행되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작년도 기출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 작년도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되죠. 반드시 풀어봅니다. 아마 성적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선생님 경험상 지금 예비고일 아이들한테 6월 달 모의고사를 풀리니까 좀 잘 풀더라고요. 3월 달 건 잘 못 풉니다. 중학교 전 범이기 때문에. 작년도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고 자신의 100분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건데 100분위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작년도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는 어쨌든 성적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집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문제집은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좀 구분을 해 줄게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문제집 새로 사지 마세요. 새로 사봤자 어차피 3월 달 모의고사 끝나면 바로 또 안 풀게 되니까 문제집 중에서 기본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기본 유형. 대표 유형. 대표 유형. 이것만 다시 한번 풀어도 됩니다.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대표 유형만 풀어도 중학교 전범이랑 고1 전범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적이 좀 나왔던 친구들, 나왔던 아이들은 문제집 중에서 틀린 것만 다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선생님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3월 달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를 부모님으로부터 압박을 당하든 자기가 잘 보고 싶어 하든 그런 이유 때문에 문제집을 사는 아이들이 꼭 생긴단 말이야. 문제집을 사지 마라. 이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기준이 4월 달에 치러주는 중간고사가 더 우선시 된다면 3월 달 모의고사는 그래도 전에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학습을 얼마나 잘 했느냐를 그냥 평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목표로 한다면 굳이 3월 당의 평가를 목표로 문제집을 새로 살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문제집 중에서 기본 유형과 틀린 것만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 문제들은 좀 어려운 것만 남았을 테니까 그것만 다시 보는 걸 좀 추천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나마 한 달 정도 남은 시험을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궁금증도 있죠. 선생님 3월 달 모의고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이 중간고사에 다시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런 학교는 없었거든. 왜냐하면 범위가 안 맞아요. 범위가 안 맞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력평가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중간고사 시즌에 그 전년도 6월 달 걸 봐야 됩니다. 범위가 안 맞아요. 일단 3월 달 학력평가를 기준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전에는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 후가 중요하죠. 이제 후. 후는 선생님이 3월 달 학력평가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의 첫 번째가 백분위 파악하는 거예요. 백분위. 백분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아마 처참하겠죠. 처참한데.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야.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야. 백분위가 90이라고 하면 내 뒤에 90명이 있다는 거거든. 100명 중에. 그럼 상위 10%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1등급이라고 하는 게 4%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드느냐. 아니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앞으로 백분위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성적 지표로 활용될 거기 때문에 백분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실을 직시하셔라.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는 제 학생 아이들한테 공부를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면 보통 3, 4등급 이렇게 애매하게 물어보는데 3, 4등급 사이에 몇만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딱 내가 어느 정도 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지. 백분위를 활용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방향성인데 학습 방향에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학생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모의고사를 이번에 망치면 6월이나 9월이나 11월이나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나는 내신 대비 혹은 수능에 좀 더 목적을 두고 그 앞에 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 전에 걸 계속 시험 보니까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그러면 내신 성적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안 나오거나 내신이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잘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제일 좋은 건 두 개 다 잘하는 건데 학습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시험을 항상 학기 중에 학력 평가가 아니고서라도 복습과 같이 병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앞으로 치러지는 내신 시험에 집중할 것이냐 내신 시험에 집중할 것이냐 이걸 정하라는 거예요. 두 개를 담으면 물론 매우 매우 좋겠지. 근데 2학년 아이들은 알 거예요. 2학년 되는 아이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학기 중에 도발 변수도 굉장히 많고 할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습과 병행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정시 파이터로 돌아서서 정시만 준비할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3월 때 학력 평가가. 사실 모의고사 학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력을 정말로 꾸준히 꾸준히 늘리려고 해도 시험에 기회가 몇 번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는 즉각 즉각 반영이 되지 않아요. 정말로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살짝 오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3월 달에 딱 시험을 보고 이걸 결정해줘야 정말 꾸준히 할 자신이 있으면 두 개 다 하시고 복습 병행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위주로 진행을 하시는 방향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 때도 궁금했고 지금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학력 평가를 잘 보려면 기출 문제만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거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기출 문제만 반복하면 되는 것인가? 기출 문제집이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반복 물음표 무슨 무슨 스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통도 있죠. 기출 문제를 반복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이게 물론 좋긴 한데 장단점이 좀 있어요. 기출 문제라는 건 말 그대로 기출 문제라는 거거든.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단서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한다면 시험은 거기서 한 10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10개에 대해서 깊어지는 거지 나머지 90개에 대해서는 좀 소홀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개념을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차라리 문제집을 신나요. 차라리 하지만 두꺼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2학년이라고 하면 1학년 과정을 풀고 싶다고 하면 1학년 전범위가 나와 있는 수록되어 있는 얇은 문제집을 한 권을 제대로 끝내주는 게 훨씬 더 좋지 기출 문제를 반복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 기출 문제만 풀다 보면 그동안 축제가 좀 소홀히 했거나 신류형이 나오면 바로 또 틀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기출 문제를 반복하는 건 물론 좋지만 여러분 학습 상태에 따라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문제집을 가장 얇은 거 사서 빨리빨리 끝내주는 게 제일 좋다. 전범위를 공부하기에는 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시험을 보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다음 6월도 그렇고 다음 달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그동안 누적된 데이터들이 모두 여러분 것이어야 되거든. 시험지 버리지 마세요. 시험지 버리지 마시고 시험지 자체에다가 오답 체크하세요. 시험지를 버린다는 건 오려가지고 노트에 붙이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오다 노트를 좀 극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시험지 자체에다가 정확한 풀을 다시 옮겨 적고 내가 왜 이상하게 풀었는지 오답 일기까지 적어주세요. 오답 일기라고 하는 거는 한 문제 한 두 줄 세 줄 정도 내가 왜 생각을 그렇게 했는지 아예 모르겠는 건 쓸 내용이 없겠지만 실수를 했거나 잘못 방향을 잡아서 이상하게 틀린 문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메시지가 반영이 되어야 다음 시험 볼 때 이 전에 봤던 시험지를 펼쳐보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했었구나 어떤 생각이었구나를 상기시킬 수 상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3월 12일에 보는 모의고사는 어쨌든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것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수가 크게 기대가 되진 않지만 3월 시험을 굳이 잘 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전후로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방향을 잡아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어떠한 시험이어도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잘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앞으로 이제 다음 모의고사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 선생님이 같은 말을 반복했을 때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만들어 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남은 겨울방학 잘 보내시고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